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는 장마감 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일 정부가 최초로 벤처 스타트업 투자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민간기업이 펀드를 함께 만든 적은 있었지만 양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동육성을 도모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지원특별법 제정과 관련 연구개발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킹스탁의 서지안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저희 바이킹스탁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의 기술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새로 오시자마자 수익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직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적중하는 무료 추천주들과 장에 대한 각종 대응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테마 이야기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샷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바이킹 스타 김척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오늘은 김정수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새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익열차가 아주 폭주 중인데요. 한 종목도 아니고 오늘 두 종목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저 기분이 너무 좋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직 우리 새로 오신 전문가님 수익천재 김정수 전문가 도대체 누구지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브리 매매 정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 속에서 단타, 스윙, 중장기 전략 과연 어떤 매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그런 고민 잠시 접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각 시장에 맞는 최적화된 수익률 전략 하이브리드 매매 전략을 통해서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 속에서 매일매일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이브리드 매매 전략으로 지수 걱정 없는 매매 매일매일 수익 나는 매매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 김정수 전문가의 노론톡방에 들어오셔서 멋진 경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전문가와 새로운 시작하고 싶다 하는 분들 모두 노론톡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바로 시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대외적으로 많은 국가들과 반도체와 로봇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시도하는 것 같거든요. 한일 정부 벤처 투자 이슈도 있었고요. 또 방산도 수출 관련 이슈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장기에 있었던 순자본금 확대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방산업체과에 지원되는 15조라는 족쇄가 이제 25조라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산업체들이 날개를 단 격이 됐는데 관련해서 관련 정목을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산도 저희가 참 기대가 되는 섹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한번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흐름이 좋다가 오늘 주춤하고 있습니다. 21개월 만에 2680을 찍고 오늘 순고로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정배열을 만들고 고점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상 전혀 문제가 없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이 오늘 흐름이 나름 좋았죠. 그 이유가 바로 엔비디아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정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코스피와 코스닥은 계속 순환하면서 갈 것이다. 코스피만 가지 않고 코스닥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갈 테니까 이렇게 순환매하는 타이밍을 잘 잡아서 수익이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이어서 제가 다 타이밍 잡아드리고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타이밍 잡아가시면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3개 제가 준비해봤는데 3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장이 끝나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 순위기 16조 전년비 769% 급증이라고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코스피 전체 시총보다 큽니다. 그만큼 큰 시총이 엔비디아인데 이 종목이 전년비 769%라는 엄청난 서프라이즈라는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의 매매에서 9% 이상 급등을 하였죠. 이 관련 종목으로 오늘 관련 반도체 쪽에서 혼풍이 불었고 우리 코스닥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죠. 오늘도 이 관련 종목으로 노란톡방에 수익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드렸는지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은자본학대법 국회 소유통과 K-방산수출 탄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왜 중요하냐. 그동안 수은자본학대법이라고 방산수출기업에 지원하는 자본금이 15조로 묶여있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통과를 안 돼가지고 방산업체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15조에서 이제 25조로 확대되는 법이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제 K-방산수출 탄력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관련 종목들 제가 좀 이따가 스타킷코드에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동건 기아 강명공장 EV3 유효양산 EV3가 왜 중요하냐. 왜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되냐면 그동안 전기차가 왜 많이 안 팔렸죠? 생각보다 바로 비쌌죠. EV나 이런 전기차가 거의 1억 가까이 되면서 좋긴 한데 너무 비싸다. 전기차 사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면서 망설였는데 이번에 EV3가 발표되면 보조금 포함해서 이제 3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따라서 6월 양산이고 시범 생산이 들어갔습니다. 시범 가동이 들어갔으니까 6월 전으로 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들 자 반응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리스트를 다 뽑아놨고 관련 종목들 다음 주부터도 아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들 주요 이슈 관련 종목들 모두 한번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두 한번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님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하지만 보란듯이 여러분께 노란톡에서 수익 많이 내주고 계신데요.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다 하는 분들 모두 노란톡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적중하는 무료 추천주들과 또 장에 대한 각종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요. 전문가님과 수익 현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 오늘만 얘기해봐도요. 무료 추천주 두 종목이나 수익을 주셨거든요. 하나도 아니고 두 종목이나 주셨는데 프로텍 9% 제우스가 어제 오늘 이어서 12% 이상이나 올라갔습니다. 노란톡을 오픈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제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거북성 기법이 있겠죠. 그럼요. 이길 수 있는 승부만 해서 계속해서 높은 승리로 높은 타일로 계속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즐거우시니까 저도 보람되고 더 좋은 수익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진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이신데요. 지금까지의 수익 현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낳는지 주식시장 원리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바다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바다 그림이 있는데 여기 눈에 익숙한 반도체 HBM, AI, 2차전지 이런 섹터, 테마들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죠. 이렇게 주식시장은 바다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가 바로 수익점입니다. 수익, 먹거리 바다와 주식시장 우리에게 매일 먹거리 주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먹거리로 넘쳐납니다. 먹거리 넘쳐나고 들어가기만 하면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하지만 두 번째 리스크 관련 리스크 관련 위험 관련 공통점도 있죠. 바다 속에 먹거리 많죠? 해양자원 많죠? 그냥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파도에 휩쓸리거나 조류에 휩쓸리거나 큰 위험에 빠집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먹거리만 보고 와 추경 매수한다 들어갔을 때 가자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시장에 역행하거나 이렇게 파도와 같은 시장 트렌드를 잘못 역행하거나 수급 이렇게 조류와 같은 수급을 잘못 읽어야 하면 큰 리스크에 빠집니다. 이렇게 파도와 수급 돈의 흐름 주식시장은 돈의 흐름을 잘 읽어야지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알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냐 대응해야 되냐 이 방법은 잘 모르겠다.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저는 이제 증권사 시점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보면서 읽는 노하우를 만들어왔고 또 저만의 수급 매매 시스템 저만의 수급 매매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조류와 같은 돈의 흐름 시장의 돈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익 드렸고 어제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나도 이렇게 거친 바다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수익 내고 싶다. 리스크를 피하고 파도를 타듯이 수익 파도를 제대로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방법 다 알려드립니다. 와가지고 생존을 넘어서 즐겁게 서핑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원리대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한번 볼까요? 맨날 수익을 내기 때문에 두세 종목씩 잔잔한 건 다 빼고 굵직한 건 가져왔습니다. KC가 당일 수익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제일 좋아하죠. 당일 수익 최고라고 손뼉치고 난리나죠. 당일 수익 19% 들었죠. 로보티지도 1월 12일 날 당일 수익 몇 프로? 16%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억이 나네요. SF의 반도체 1월 20일 날 역시 1만에 상한가급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이시티 이 종목은 종가 배팅으로 많이 좋아하셨던 깔끔하게 수익 드렸던 종가 배팅 종목 9.9% 10% 가까이 수익을 드렸네요. 그리고 테크윙 2월 8일 날 명절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명절 끝나고 그 이후부터 35%까지 수익이 났은 아주 강력한 수익을 여기서 가장 강력한 수익을 줬네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제우스 어제 매수해서 거북선 매매 기법으로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지만 거북선 매매 기법으로 어제 매수하고 오늘 1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시간에도 제가 아까 봤을 때 2, 3% 정도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주 강력한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제가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주목하실 때 뭐냐 황금색 선 보이죠? 황금색 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북선 기법의 핵심 거북선 라인입니다. 이 거북선 라인을 돌파 후 어떻게 춤을 추면서 주식 주가들이 날아갔는지 한번 보시죠. 로봇티즈 제가 말씀드리죠. 3% 극저 매수 구간입니다. 추격 매수는 안 합니다. 로봇티즈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죠? 황금색 거북선 라인을 돌파하자마자 춤을 추듯이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SK케미컬 대형 제약주죠. 이 종목 또한 2% 구간에서 보시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 황금색 보이시죠? 황금색 거북선 라인 그리고 급등 10% 대형주도 상관없이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종목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프로텍 최근에 매수신호 드렸죠. 제가 방송 나가고 매수신호 드렸습니다. 3% 구간에서 적가 매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뒤에 잘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한데 급등이 나오고 플러스 1만에 12%라는 아주 강력한 수익을 드렸다 볼 수가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장중에도 이렇게 드리지만 이미 장전부터 수익 나는 준비는 이미 세팅이 끝난 상태입니다. 왜냐? 제가 장전부터 새벽부터 모든 뉴스를 분석해서 라이브 영상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8시 반부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를 드립니다. 라이브 영상 생생하게 장전 라이브 당일 공략 가능한 종목 당일 주인공 섹터를 모두 공략할 수 있게 이렇게 제 얼굴 보이죠? 이렇게 장전 브리핑을 통해서 쪽집기 브리핑을 통해서 펜토론 말씀드리고 어떻게 했죠? 27% 상승이 나왔습니다. 노란톡방 오시면 장전 브리핑 링크 다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오늘 이 종목 수익 할 수 있겠네? 다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깔찬 매매 이렇게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전문가님의 수익률은 이미 노란톡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나도 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싶다 하는 분들 직접 노란톡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전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링크는 오직 노란톡에서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중에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내용들과 또 장에 대한 전략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적중하는 무료 추천주들과 또 장에 대한 각종 대응 전략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 반도체, 로봇 등등 테마에 대한 설명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오늘의 스타킹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업종 보실게요. 오늘 한솔 테크닉스 실적 호재로 휴대폰 부품 섹터 잘 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오늘 강세 보이면서 함께 올라왔고요. 또 수은법 개정안에 국회 소위 통과 소식에 방산 섹터도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도 만나볼게요. 전문가님의 종목이죠. 제우스 오늘 상승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또 엔비디아발 호재로 테크웅 함께 올라왔고요. 또 네페스 아크도 상승 뛰면서 오늘의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업종과 종목들이 올라와 있죠. 시청자 여러분도 시청하시면서 오늘은 이게 가장 이슈가 됐을 것 같다 하고 한번 골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우선 오늘의 픽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고른 스타킹은 바로 한솔 테크닉스 그리고 제우스 그리고 현대로팀입니다. 네, 제우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수익을 무려 12% 이상 주셨거든요. 삼성전자와 어떤 호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MUF 관련 공정에서 제우스 공정이 세정 장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제 매수한 종목인데 오늘 급등하면서 소중한 수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역시 오늘의 스타킹만 쏙쏙 골라서 오시는 우리 전문가님이신데 제가 하나도 여쭤보고 싶은 게 한솔 테크닉스 반도체랑 휴대폰 부품 이쪽으로 꼽히는데요.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떤 호재가 있었을까요? 한솔 테크닉스는 사실 스마트폰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하지만 자회사가 한솔 아이온스가 있는데 캐시카우을 역할하면서 엄청나게 수익이 좋다. 그리고 반도체 홍보까지 불면서 자회사 기특한 자회사를 두면서 삼성과도 연결된다.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였고 오늘 호재를 수익을 드릴 수 있겠었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킹 종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TV용 파워보드 스마트폰 부품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 부분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자 삼성 계열사로 인식된다. 삼성 계열사라 자 삼성 창업지점 고 이병철 회장의 장녀가 한솔 그룹의 한솔 그룹의 회장으로 있었죠. 따라서 이제 사실상 삼성 계열사로 인식된다. 일단 느낌이 좋죠. 거기다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한솔 아이원스 자 알짜배기 캐시카우 역할하는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데 자 글로벌 장비업체 회사 수리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죠? ASML 2위에 있는 ASML 그리고 TL 2위 4위에다가 모두 장비를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아이원스다. 자 이런 회사를 최대 주주가 누구다. 바로 한솔 테크닉아 최대 주주이다. 그래서 이렇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반도체 흥품까지 한솔 테크닉아 흡수하면서 오늘 상승 나왔고 제가 노란 턱박에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죠? 아직 23년 사상 최대 실적이죠. 이렇게 23년 안 좋았죠. 시장이 안 좋았고 업황이 안 좋았는데도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고 PBR도 0.5입니다. 0.5 자 밸류 프로그램 요즘 핫하죠.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실적도 좋은데 PBR이 1 이하 0.5에 불과하면서 앞으로 올해 계속 지속될 밸류 프로그램의 수익까지 된다. 돈도 잘 벌고 저평가 된다. 아주 알짜배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한솔 테크닉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가 이렇게 오늘 고개를 내밀면서 제대로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자 그 위가 뭘까요? 자 수급은 수급에 장사 없다. 수급에 장사 없다.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로 계속 쓸어 담았습니다. 저는 장 초반에 이 프로그램 매수를 감지하고 거북선 라인 돌파하자마자 신호를 드리고 바로 깔끔하게 5% 이상 수익을 드렸다. 자 이런 종목 이런 종목 앞으로 얼마든지 더 갈 수 있겠죠. 자 워낙 실적이 좋고 수급도 좋고 저 PBR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먹고 또 먹고 아마 할 수 있을 종목으로 보이는데 자 다음 오늘은 못했지만 다음 매수 타이밍 나도 올라타고 싶다 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한솔 테크닉스 다음 매매 타점 한번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아 제우스 제우스 너무 좋네요. 왜 제우스죠. 이름부터 신중의 신이죠.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신중의 신 제우스 큰 수익 줄 거다. 제가 수십 번 더 수익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익 드릴 거다 했는데 결국 10에서 12%까지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세정장비 여기서 이미 느낌이 오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다 잘한다. 다 잘한다. 하나 잘하기도 힘든데 다 잘한다. 그게 바로 제우스의 큰 매력인데 최근 급등이 나온 것은 이유입니다. 지금 이 반도체 로봇 다 잘하는데 다 오늘 올해 이슈가 될 만한 섹터들이죠. 그래서 모두 오른쪽에 반도체 왼쪽 팔에는 로봇 모두를 다 들고 있는 멋진 종목이긴 한데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거 있죠. HBM 엔비디아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HBM 관련된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에게 뒤처진 HBM 관련 이 분야를 앞서기 위해서 하이닉스가 쓰던 MUF 몰디드 언더필 이라는 이 공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수 액체로 HBM을 반도체를 이렇게 붙이는데 붙이면 본드 붙여보셨죠? 붙이면 액체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서 본드 좀 튀어나오죠? 이 튀어나온 부분 오염물질을 날려버리는 세정장비 가 바로 제우스다. 삼성이 꼭 필요한 회사고 장비고 제우스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큰 급등이 나왔고 제가 소중한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제 매수해서 오늘 깔끔하게 수익 그리고 시간의 시장에서도 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도 추가 상승하진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상승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수급의 장사업다. 외국인 기관 쌍끄리 매집이 나왔고 여기 특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뭐죠? 파란색 외국인 매집 보이시죠? 그냥 대놓고 매집을 했다. 주가가 상승하여 주가가 상승도 안 했는데 이미 제우스의 면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외국인들이 대량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종목 제우스 이 종목 또한 다음 또 눌림오면 또 매수할 겁니다. 또 매수하고 또 먹을 거니까 다음 타이밍 노리실 분들 와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슈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했던 종목이죠. 현대로템 방산 이슈 고속전철 경전철 그리고 대한민국 자랑이죠. K2 전차 우리나라 유일하게 전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최근 작년이죠. K2 전차 천대수출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거 K2 보죠. 멋있죠.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리스크가 있었냐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15조에서 늘려야 되는데 한도가 다 소진돼서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수출을 하려는데 그런데 이번에 통과를 했죠. 그래서 10조가 늘어났죠. 10조가 늘어나면서 법정 자본구 한도가 15조에서 25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해제를 부르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총이 얼마나 큰 종목인데 오늘 급등이 얼마 나왔죠. 이렇게 14%의 종가가 마감됐을 겁니다.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역시나 완벽한 수급이 쌍끄리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박스권 제대로 그냥 돌파하면서 마지막 종가가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완벽한 매매 그런데 지금 들어가기 좀 그렇죠? 추격 매수지 들어가면 그런데 제가 현대로템과 아주 관련이 있는데 영어로 시작되는 종목인데 방산업체인데 아직 안 간 종목이 있습니다. 눈치 채셨을 수도 있는데 그 종목은 매수 대기하고 있으니까 현대로템 놓쳤다. 그런데 비슷한 종목 더 멀리 날아갈 종목 매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매수타임 잡아드릴까 잘 대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희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상승장 내가 아직도 어떤 전문가와 함께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모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김정수 전문가님 상승 종목 골라내기 전문이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장전 라이브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링크는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궁금했던 내용들 또 그리고 장에 대한 전략들까지 모두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적중하는 무료 추천주들과 또 장에 대한 각종 대응 전략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테마 이야기가 담겨있는데요.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0081번으로 메시지 내용의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세이킹 시간입니다. 어떤 기법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노란톡에서 시청자분들 부자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여기저기서 너무 시끌시끌해서 제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북선 기법 도대체 어떤 기법이길래 지금 노란톡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수익을 내시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거북선 기법, 이름만 들어도 이순신 장군님이 생각나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기법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순신 장군님의 전투, 병법을 어떻게 모티브로 해서 제가 만든 실제로 수익 낳았던 전략을 만든 그런 기법이 바로 거북선 기법입니다. 네, 정말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단단하고 또 리더십이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들이 이런 수익률을 가능하게 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북선 기법. 제가 오늘도 수익 내드렸고 어제도 수익 내드렸던 기법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법이 바로 거북선 기법. 자, 거북선 기법 하면 충무국 이순신 장군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자, 저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이름인데 자, 충무국 이순신 장군님께서 외군들과 싸울 때 23전, 23승, 완승을 거두셨죠. 자, 그 전략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이길 수 있는 전투에만 집중해서 싸웠기 때문에 자, 23전, 23승을 거두셨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거북선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드릴 거면 기본 조건, 이 세 가지 조건, 재료수급 차트,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만 이길 수 있는 자리에만, 통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자리에만 들어갈 수 가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거북선 기법의 기본 조건이다. 이런 매매 전략이 바로 거북선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뭐냐? 제일 중요하다. 대장 테마가 일단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제우스도 HBM 관련 대장 테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수익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 테마가 여기 포함된 종목이어야만 강력하고 빠른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리고 뭐죠? 수급. 수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급에는 장사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매수의 지속성, 돌파력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됩니다. 자, 지속성과 돌파력, 프로그램 매매와 대량 체결 이 두 가지. 자, 노란톡박에 계속 설명드리죠. 그림도 올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 자, 수급, 재료수급 그리고 마지막 차트.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을 완전 크게 걸어놨습니다. 자, 거북선 라인. 결국 매수는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 디테일한 타이밍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거북선 라인인데 거북선 라인을 돌파하고 위에 올라왔을 때 주가는 춤을 추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거북선 라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또 한 번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거북선 핵심 조건입니다. 자, 기본 조건이 갖춰지면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어떤 조건을 통해서 핵심 기법이 적용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장일 순환 테마 제가 확인. 제가 라이브 방송을 아침에 맨날 매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죠. 자, 노란톡박에 보신 분들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면 뭐하죠? 순환 매 오늘 뭐죠? 대장 테마 뭐죠? 제가 차트로 계속 보여드립니다. 오늘 대장 테마, 대장 테마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핵심 조건을 맞춰가는 겁니다. 자, 순환 매 테마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거북선 라인 21고가 돌파. 동시돌파입니다. 동시돌파. 이 강력한 저항 두 가지를 동시돌파를 하면 달력을 받으면서 수급이 있는 종목들은 달력을 받으면서 목표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하죠. 대량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 제가 이거 보여드리죠. 지금 어떤 종목에서 큰 송들 매수,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는지 덩어리 매수가 들어오는지 제가 차트를 계속 올려드리는데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거 읽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매도 타점에 관한 건데 밴드 상단 돌파 후 수익 확보, 스윙 전환. 하이브리드 매매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핵심이고. 밴드 상단 1차 돌파를 하면 오버슈팅이라 판단하고 당일 깔끔하게 대부분의 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 일부는 스윙 전략으로 추세를 먹는 그런 하이브리드 매매 전략으로 쭉 가는 게 바로 거북선 핵심의, 거북선 기법의 핵심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북선 라인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황금색 거북선 라인 돌파를 하고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로보티즈, 어떻게 됐죠? 바로 거북선 출동하면서 20%, 딱 20분 만에 당일 20% 수익을 드렸습니다. 거북선 라인, 거북선이 최초의 철가 밤선이죠. 상판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외놈들이 아무리 뛰어들어도 뚫을 수가 없는 단단한 저항인데 한 번 뚫으면 그다음부터는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죠. 한 번 올라오고 수급을 타고 제주를 탔으니까 이렇게 용소숨 치듯이 급등이 나왔다. 이 종목만 있으면 섭섭하겠죠. 이제 태크잉, 태크잉 제가 명절 전에 드렸던 종목이고 역시나 거북선 라인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안 내려고 거북선 출동하니까 5일 만에 35% 거침없죠. 거침없이 35% 수익을 드렸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저한테 기립박수 하신 거 기억이 나네요. 거북선 라인, 이쯤이면 거북선이 와 저거 진짜 나도 갖고 싶다. 진짜 궁금하다. 사용법도 알고 싶고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제가 거북선 라인 수식 있죠? 수시죠? 제가 HTS에 넣어드리는 방법 HTS 수식 알려드릴 거니까 나도 요거 거북선 라인 와 역시 탐난다 하시는 분들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거북선 라인 각자 HTS에 설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추가적으로 수익 났는지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KEC 제가 말씀드리고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에서 말씀드리고 KEC 당일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나요? 22% 뭐 1시간 반 정도의 22%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다 모두가 원하는 수익일 겁니다. 그리고 SF의 반도체 이 종목도 화끈한 수익 드렸죠. 역시나 거북선 라인 돌파 후 멋지게 1만에 29% 신기한 게 이게 추천을 드리고 나서 인수 소식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던 그런 호재도 미리 앞서갈 수 있었던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텍 드림텍도 조금 대형주격에 속하는 IT 종목인데 드림텍도 역시나 거북선 라인 돌파 후 날아가면서 10% 멋지게 상승한 종목이죠. 종목 계속 나오죠. 조이 시티 앞서 말씀드렸죠. 종가 배팅으로 아주 재미를 봤던 종목이다. 역시나 3% 구간에서 종가 배팅 보이시죠? 이게 날짜가 변하는 마지막 지점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10% 가까이 수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BGF 역시 저 PBR 종목 손을 못 대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 PBR 종목 알죠? 그런데 BGF도 다 포착이 된다 이거죠. 거북선 라인 거북선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BGF도 거북선 라인 돌파하고 어떻게 됐죠? 안 가는 척 하다가 10% 가까이 9.23% 상승이 나왔습니다. 딱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낸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 거북선 매미법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수익이 났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북선 기법에 한 번 조건이 만족했기 때문에 다음 수급 다음 타이밍이 올 때마다 이렇게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가능하다. 공략했죠? 공략하고 하락은 다 피합니다. 그리고 또 공략한다. 그리고 하락은 피합니다. 자 공략 매도 하락을 피하고 공략 매도 공략 매도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하면서 또 스윙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매매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한 번 볼까요? 두산 테스나 자 당대양복 나올 때 밴드 상단 뒤로 올라왔죠? 자 쿨하게 매도합니다. 쿨하게 매도하면 어떻게 되죠?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어떻게 한다? 자리 왔네 자리 왔네 자리 왔네 또 장대양복 터질 때 밴드 상단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략 후 매도 공략 후 매도 공략 후 매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한미약품도 업종 가리지 않습니다. 대형 제약주도 역시나 이렇게 공략하고 매도 공략하고 매도 공략하고 매도 공략하고 매도 먹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기법이 바로 거북선 매매 기법입니다. 최근에 나온 종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명절 선물로 드렸던 종목 그전에도 수익을 낳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또 자신있게 들어갔던 거죠. 명절 전날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죠? 30% 이상 수익이 깔끔하게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북선 매매 기법 나도 먹고 또 먹고 제대로 배우고 싶다. 반찬 걱정 없이 맨날 또 먹고 하고 싶다 하신 분들 저와 함께 거북선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시간 반 만에 22%의 상승 꿈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직접 들어오셔서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이 장전 라이브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링크는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혹시 또 뭐 다른 내용들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에 적중하는 무료 추천주들과 또 장에 대한 각종 대응 전략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테마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받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샷 0082번으로 메시지 이용해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네일짱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네일짱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일짱 바이킹 종목은 로봇 스타입니다. 산업용 로봇 개발, 제조, 판매 기업인 로봇 스타가 LG전자가 최대 주주인 이슈로 네일짱 바이킹에 올라왔습니다. 네일짱 종목은 로봇 스타였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엮여 있다면 LG전자는 로봇 스타랑 엮여 있다. 제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지분을 계속 투자하면서 사명이 삼성 로보틱스까지 바뀐다. 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로보틱스타도 역시 LG전자가 지분이 최대 주주를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가서 지분 투자 확대 가능성도 있고 M&A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이슈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삼성, LG전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경쟁업체인 만큼 호재가 계속 이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때마다 급등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로보틱스타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네일 바이킹 종목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이름에서 이미 느낌이 오죠. 뭐죠? 스타가 될 로봇 종목 로보스타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타가 될 로봇 종목 로보스타 여기서 이미 이름에서 먹고 들어간다. 그런데 이 뭐하는 업체냐 산업용 로봇 개발 그리고 공정장료기 로봇 기반 자동화 솔루션 로봇도 개발하고 관련 자동화 솔루션도 만드는 기업이다. 그런데 제가 왜 로봇 스타를 가져왔냐 핵심 포인트 딱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개만 간단할수록 좋죠. 핵심 포인트는 바로 LG전자가 최대 주주인 로봇 기업 로봇 기업도 뭔가 매력적인데 누가 LG전자 LG전자가 최대 주주다. 여기서 사실상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최대 주다. 여기서 먹고 들어가는 사실상 여기서 더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까지 듭니다. 삼성전자와 LG가 목숨 걸고 맞붙는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기사입니다. 가정과 어디죠? 가정과 상점에서 로봇 전쟁 승자는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서 주목해야 뭐냐 이때까지 로봇은 어디에 있었죠? 산업현장에 있었죠. 공장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가정과 상점에서 본격적으로 가전제품이 된다는 겁니다. 가전제품이 된다는 뭐죠? 일상생활에 스며들면서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그 파이가 확실히 커진다. 엄청나게 매출 관련이 커진다는 거죠. 가정과 삼성 가정과 상점 이 두 가지에서 폭발적인 매추가 일어나는 트렌드로 바뀌었다. 자 이제 LG전자 삼성 가전의 자존심인데 경쟁이 치열해질 수 목숨 걸고 붙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실상 인수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로보틱스 이름 바뀐 다음에서 어떻게 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봇 스타 주주가 누구죠? LG전자 33.40 최대 주주입니다. 사실상 로보틱스 로보 스타는 LG 스타 LG 로보 LG 스타인데 이런 기업 LG전자 사장 지분투자나 M&A 가능성이 있다. CS2024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미 지분이 많다. 이미 많은 로봇 기업이 바로 LG전자의 지분이 많은 종목이 바로 로보 스타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분 확대 및 완전 인수 가능성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로보틱스가 로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로보 스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홈페이지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 홈페이지 로보에도 주자다. 이렇게 로봇 전문 기업 이런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로보 스타 H4면을 가면 정보를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로보 스타 LG전자 대주주 33.40 보이시죠? 여기서 사실 게임이 끝났다 보입니다. 로보 산업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거기서 LG전자가 선제적으로 지분을 확보했다. 여기서 사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타가 될 로보 종목이다. 로보 스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죠. 로보 스타의 차트 차트가 아주 끝내주게 옛날부터 과거부터 아주 완벽하게 치밀하게 만들었죠. 차트를 이런 식으로 돌파를 실패한 돌파를 실패한 돌파를 실패한 이 점 이 점을 보면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죠? 흐름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왔는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제가 항상 제일 중요시 얘기하는 건 뭐죠? 241평 1년 동안 만들어진 아주 단단한 2평선 저항선 이 저항선이 파란색 어떻게 되죠? 이렇게 어떤 모양이 나오죠? 삼각형 전형적인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241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격을 줄였죠. 이 추세선과 이격을 줄이고 어떻게 됐다? 위에 21평까지 올라와서 정별을 만들고 있다. 근데 그 위에 빼꼼이 고개를 내밀었다. 차트를 볼지 모르는 분들 보셔도 상승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재료까지 포함한다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오랫동안 그림을 제대로 그려왔는데 완벽한 그림을 그려왔는데 삼각형 끝에 딱 왔습니다. 스타트 집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그냥 보면 잘 모릅니다. 수급이 진짜 중요한데 딱 걸렸죠. 저한테 딱 걸렸어. 누구냐? 금융투자 금융투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매매하신 분들 금융투자 꼭 파셔야 됩니다. 꼭 금융투자가 뭐죠? 증권사나 운용사들의 고유 자산을 굴리는 프라프레이더입니다. 프라프레이더 이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종목들의 수익률에 따라서 자신들의 몸값 인센티브 연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연봉 몸값과 직결된 종목 투자인데 대충 할까요? 저도 고심해서 로봇스타를 들고 왔지만 그분들은 엄청 고심해서 수십 수백억 종목이 들어가는데 수십 수백억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금융투자 프로 트레이더 프로 중에 프로 트레이더들이 매수한 종목이 매집한 종목이 바로 로봇스타다. 로봇스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내일 뭐 상가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인데 자 다음 매수타이밍 나올 겁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제대로 한 번 매수타이밍 잡고 싶다. 올해 로봇종목 이걸로 제대로 한 번 1년 농사 짓고 싶다 하신 분들 노란톡방이 들어오셔서 내일 들어오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오셔서 매수되기 하셔야 됩니다. 매수되기 하시고 다음 종목 이 종목 바로 매수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종목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김정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장전 라이브까지 해준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링크는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전문가님이 장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에 적중하는 무료 추천주들과 또 장에 대한 각종 대응 전략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7777입니다. 혹시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008 1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23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한솔 테크닉스가 오늘의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또 수은 자본권 확대법에 현대로템 함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짱 바이킹 종목은 로봇스타였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전문가님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금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금제TV와 서울금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